왜 이렇게 일하냐 이 새끼들아 접지포인트는 잘 잡았네 뭐냐 이 새끼들아 느려지게 여기서 여기로 빼던거야 차라리 멍청한 새끼들 이게 뭐냐 또 이게 얘 봐 여기서 자유질 하잖아 여기서 딸 치니까 봐봐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 이렇게 일하면 안돼 내가 여기서 딸 쳐주니까 소리가 심하게 나잖아 이러면 안된다니까 모르냐 멍청한 새끼들 이런 새끼들 때문에 블랙박스가 이게 가격이 싸진 이유가 일 못같이 하니까 싸진거야 알았어 일을 못같이 하니까 개제지 새끼들이 출장하면은 뭔가 좀 부족해 출장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출장하면서 일 못하는 새끼들 있지 출장하면서 퀄리티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말 안하겠는데 출장도 사실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 인판집도 마찬가지고 썬팅하면서 그냥 달아달래 썬팅하면서 그냥 달아달래 썬팅하면서 그냥 달아달래 썬팅하면서 그냥 달아달래 이렇게 일하면 되겠니 이렇게 일하면 되겠니 이렇게 일하면 되겠니 값새가 심했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네 그렇죠 블랙박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너놔 이거 차살때 해둔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 뭐가 소리가 막 나 내가 그렇게 안나게 해드릴게요 그러게 그래서 이상하다 영업사안 해주는건 그냥 쓰레기를 달았거나 가다가 막 때리고 막 그랬어 뭐 나사가 덜 조여진거 뭐냐 저희집에 오시면 그럴일 없을거야 왜냐하면 방공주의자니까 참 지난번에 홍준표 뽑았습니까? 홍준표? 나? 그랬죠 국민의힘 뽑았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죠 나도 지금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사장님 나이가 참 운동권 나이인데 그쵸? 삐딱한 나이인데 삐딱한 나이지 아 근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또래는 또 우리 또래는 또 우리 또래는 또 인구도 많아 40대들은 또 아닌건 아니야 40대들이 인구가 많아갖고 대부분이 문바야 돈도 잘 벌고 삶이나 인생이나 가정을 이끌어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돼 사장님 저는 그럼 가게에다 홍준표 붙여놓고 장사하는건 잘하는거네요 잘하는거네요 앞에다 크게 다 붙여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권 바뀌겠죠? 저 네비 블랙박스 위에 짜투리 좀 남았잖아 노란색 거기다 전체적으로 다 붙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누군가가 와서 찍어갈거야 네